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77쪽이죠. 의문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Which is longer, this bridge or that one? Number 3. What did you do last Sunday? Number 4. A. Do you know how old I am? B. How old do you think I am? Number 5. Whose notebook is that? Whose is that notebook? Number 6. Who made this box? Did who make this box? 이번 시간에 배울 의문 대명사는 Who, which, wh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격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Who의 주격은 Who,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 이렇게 되죠? Which의 주격과 목적격은 Which 이렇게 되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What도 주격과 목적격은 What 이렇게 되고 소유격은 없죠? 자, 그럼 먼저 Wh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 대명사 Who는 누구? 자, 이런 뜻으로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쓰죠. 주로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관계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소유격 Who's는 누구의 이런 의미이고 목적격 Whom은 누구를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먼저 주격 Who가 쓰인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Who를 보세요. Who는 누구 이런 뜻의 주격 의문대명사죠. Under, 뭐 뭐 아래, 뭐 뭐 밑에 이런 뜻의 전치사니까 Who is that lady? 저 숙녀는 누구니?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있는. 정리하면, 나무 밑에 있는 저 숙녀가 누구니? 이런 얘기죠. 그 숙녀의 이름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는 누구니? 이런 뜻이죠. 자, 대답을 보면 그는 베이커 씨다. 즉, 이름을 말해줬죠. 그래서 여기 Who는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저 신사가 누구입니까? 이런 말인데요. 자, 대답을 보면 그는 내 아저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로 답을 하고 있죠. 여기 Who는 사람의 가족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대명사 Who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 사용하죠. 자, 이번엔 Who's가 나온 예문을 보죠. 자, Who's를 잘 보세요. 누구의... 자, 이런 뜻으로 뒤에 나오는 명사 Book을 소식해 주니까 의문형용사가 됩니다. 자, 해석해보면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Who's Book, 자, 이런 형태에서 명사 Book을 문장 맨 뒤로 빼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 Who's는 의문형용사가 아니고 의문대명사 가운데서 소유대명사로 누구의 것 이런 뜻이니까 이 책은 누구의 것이니?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Who's를 독립소유격 혹은 소유대명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Who do you like? Whom do you like? Whom을 잘 보세요. 목적격 Whom은 누구를... 자, 이런 의미니까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자, 이런 말이죠. 여기 Whom은 좋아하다 이런 뜻의 동사 Like의 목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네이티브 선생님께서 Whom으로 읽어주시고 Whom으로 읽어주셨죠? 동사 Like의 목적어니까 원래 목적격인 Whom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Whom이 문장 제일 앞에 올 때에는 회화체에서는 Whom 대신에 주격인 Whom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Who do you lik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음문사 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물, 동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위치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위치는 사물, 동물 사람에 모두 쓰일 수가 있는데 현대용어에서는 사람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위치가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낼 때는 어떤 것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위치가 사람을 가리킬 경우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위치의 주격감, 목적격은 위치 그대로 쓰면 되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여기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문맥상 사물을 나타내는 의문대명사죠.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롱거는 어떤 것이 더 깁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위치는 주어로 쓰인 것이니까 물론 주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서도 역시 문맥상 사물을 가리키니까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버스와 기차 중에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도 주어로 쓰인 주격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위치는 문맥상 사람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너와 그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나이가 많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후를 보세요. 위치 대신에 후를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원래 위치는 사물, 동물, 사람을 다 가리킬 수가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사람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치 대신에 후를 쓴 것이죠. 그래서 후를 넣어서 해석해보면 후를 누가 이런 얘기니까 너와 그녀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말할 때는 위치보다 후를 쓰는 버릇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의문대명사 왓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함께 보죠. 왓은 주로 사물에 대해서 물을 때 사용하죠. 무엇 이런 뜻을 가진 의문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주격과 목적격은 왓 그대로 쓰면 되고 소유격은 없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왓을 보세요. 무엇 이런 뜻인데 동사 두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해석하면 너는 지난 일요일에 무엇을 했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왓은 타동사 두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이 되겠어요. 자, 왓은 주로 사물에 대해서 물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왓이 사람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왓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묻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왓을 보세요. 이렇게 왓이 사람이 쓰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묻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녀는 무슨 일을 하니? 즉, 그녀의 직업이 뭐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됩니다. 대답은 그녀의 직업을 말해주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그녀는 간호사이다. 이런 얘기죠. 왓이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물을 때 사용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너는 무엇을 갖고 싶니? 이런 얘기죠. 여기 왓을 잘 보세요. 봉사 have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목적격이 되어서 무엇을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의문대명사 who 위치 그리고 왓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후는 뭐 이런 경우에 쓰이고 위치는 이런 경우에 쓰인다. 이렇게 항목별로 외우지 말고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사 의문대명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먼저 1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일 경우 그 전치사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끝에 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Who are you looking at? Whom are you looking at? 너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니? 자, 이런 말인데 look at은 뭐뭐를 보다 이런 뜻으로 전치사 s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전치사 s의 목적어는 뭘까요? 그렇죠. 의문대명사 whom이 됩니다. 의문대명사니까 문장 앞으로 나간 것이죠. whom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whom처럼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면 그 전치사를 의문대명사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전치사는 문장 맨 끝에 올 수도 있고 맨 앞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s을 맨 앞으로 빼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t 같은 전치사를 제일 앞에 쓸 때에는 whom 대신에 whom을 쓰지 못하죠. at who are you looking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없이 그냥 whom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올 경우에만 whom 대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2번으로 가서 간접 의문문과 의문대명사를 살펴보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How old I am? 내가 몇 살인지 정리하면 너는 내가 몇 살인지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었죠? 우리 간접 의문문 배울 때 설명한 것들입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Do you know? 자, 이런 문장과 How old am I? 자,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Do you know? 자, 다음에 의문사 How old? 그 다음은 주어 I 동사 M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How old? 는 같이 붙어다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Think 같은 동사가 나오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B How old do you think I am?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동사가 Think이기 때문에 의문사 How와 Old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Do you think? 자, 이런 문장과 How old am I? 이런 문장이 합쳐진 것인데 Do you think how old I am? 자, 이렇게 되지 않고 Think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How와 Old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간 것이죠.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몇 개 더 보죠. Who is the man? 그 사람이 누구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을 Do you know?의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보죠. 의문대명사 Who, 그 다음에 주어인 The man, 그리고 동사 Is 이런 어순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Do you know who the man is? 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Who is he? 그는 누구니?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을 Do you think?의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보죠. 동사가 Think니까 의문사 Who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 He is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Who do you think he is?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 되겠죠. 동사에 따라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Who라는 의문대명사를 배울 때 예문에서 잠깐 의문형용사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자, 의문형용사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형용사가 뭐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말하죠. 그래서 의문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사를 말합니다. 형태상으로 의문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올 경우에 그 의문사를 의문형용사라고 부르죠. 자, 일단 예를 보죠. Who's를 잘 보세요. Who의 소위격이죠? 여기서는 Who's 뒤에 노트북이라는 명사가 나와서 누구의 공책 이런 의미로 명사 노트북을 수식하니까 여기 Who's는 의문대명사가 아니고 의문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면 저것은 누구의 공책이니 이런 말이 되죠. 자, 이 문장은 저 공책은 누구의 것이니 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Who's를 잘 보세요. 이번에는 Who's 뒤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 이지가 나왔죠. 이때 Who's는 의문형용사가 아니고 의문대명사로 후의 소위격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예문에서 의문사가 나왔을 때 이것이 의문대명사냐 아니면 의문형용사냐 이렇게 따지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 Who's는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뒤에 명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예문 중심으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What에 대해서 살펴보죠. What을 잘 보세요. 뒤에 flower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What은 의문형용사가 되는데 What 플러스 명사하면 무슨 뭐뭐 이런 뜻으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저것이 무슨 꽃이니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저것은 무슨 종류의 꽃이니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꽃의 종류는 종류 이런 뜻의 kind를 써서 kind of flower 이렇게 쓰면 되니까 무슨 종류의 꽃하면 what kind of flower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봅니다. 이번에는 Who's가 나왔습니다. 여기 Who's는 뒤에 명사 book이 있으니까 의문형용사가 되겠죠.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을 이 책은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바꿔 써보죠. Who's is this book? 여기 Who's는 의문 대명사가 됩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음 Which season do you like best? Season은 명사로 계절 best는 최상급으로 가장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위치 뒤에 명사 season이 있으니까 위치는 의문형용사가 되죠. Which 플러스 명사하면 어떤 뭐뭐 이런 의미니까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대답을 보면 나는 봄을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 의문 대명사와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기본으로 함께 들어보세요. 의문 대명사가 들어간 의문 중에서 의문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 대명사 앞에 조동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누가 이 상자를 만들었니? 이런 뜻인데요. 자, 후를 잘 보세요. 후는 의문 대명사로 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조동사 디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문 대명사가 주어이면 그 앞에는 조동사를 쓰지 않죠. 자, 다음 브로크는 무엇을 깨뜨리다 브레이크의 과거형이죠.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이렇게 변하죠. 자, 해석해 보면 누가 창문을 깼니? 이런 말인데요. 만약 브레이크가 일반 동사라고 해서 조동사 디드를 써서 다음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여기 후를 보세요. 의문 대명사 후가 이 문장의 주어죠. 이런 경우 의문 대명사 앞에는 조동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문 대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 당연히 조동사를 써야겠죠. 자, 그런 경우를 보죠. 탐이 창문을 깼니?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고위명사인 탐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조동사 did 그 다음에 주어 탐 그리고 동사 원형 브레이크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who can solve this problem? solve는 뭐뭐를 풀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니까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후를 잘 보세요. 의문 대명사 후가 이 문장의 주어죠. 의문 대명사는 의무문에서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니까 조동사 can을 문장 제일 앞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동사 can을 앞으로 빼서 다음 같이 쓰면 틀리죠. 자, 물론 의문 대명사가 없는 의무문에서는 당연히 조동사 can이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예를 보면 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원형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동사 can 그리고 주어 you 그리고 동사원형 solve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방금 했던 것들도 의문 대명사가 의무문의 주어일 때 의문 대명사 앞에는 조동사가 오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너무 복잡하죠? 그냥 Who made this box?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를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면 Did who make this box? 이렇게 쓰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언어는 습관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시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즈 quoting ? chod structures 9 4 9 1 10 7 9 8 9